2학기 1단원 계절에 따른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까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는 새싹이 나고 꽃이 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왕산이나 부각산에 예쁜 꽃을 보러 갑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지요. 우리 고장에 있는 백사실 계곡이나 수성동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시원한 분수를 보며 더위를 식힙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는 창경궁 비원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죠. 추운 겨울에는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눈사람을 만들거나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